네 오랜만에 아이바니즈 8시리즈입니다 네 아이바니즈를 리뷰할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본인이 악기는 기타는 팔기 전에 생각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고 뭐 그건 아마도 못 찾겠죠 아니 근데 이게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흔적을 두 번이나 찾았는데 눈앞에서 놓치니까 더 오기가 생기고 화가 나는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제가 검색을 하고 검색을 했을 때 실제로 세상에 비슷한 기타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네 기타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 기타는 흔적이 확실하거든요 보면 딱 알아요 그래서 그 기타를 두 번이나 찾았는데 그 간발의 차로 놓쳐서 이제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쉬운 것 같아요 안 파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기타가 왜 더 보면은 마음이 아프냐면 이 컬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컬러였고 물론 이건 옵션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예전 모델에는 이 생명의 나무가 없었어요 1680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나무 없고 요거 픽업 깡통 아니고 요거 없고 하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거에요 은총씨께 1000시리즈였다고 했었어요 네 1680 1680 완전 초창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오늘 은총씨가 들고 있는 이거와 같은 색상 사틴 블랙 네 사틴 블랙 색상에 1000시리즈 기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은총씨가 웃돈 얹어서 산다고 하니깐요 네 그럼 장사 한 번 하십쇼 하하하하하하 리어 픽업에 던컨 픽업 박혀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시그니처로 만약에 그 중간에 누가 낼름 픽업 교체를 했다면 이젠 진짜 찾을 방법이 없군요 아니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뒤에 여시잖아요 여기인가 여긴가 여면 제 스티커 사진 붙어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안 까보신 분도 모를거에요 아 모르는거구나 저 10대 때 찍은 스티커 사진 붙어있어요 아 네 여러분들 혹시나 못 까봤는데 별걸 다 해놨 김은총이 있다 그럼 그냥 파십쇼 하하하하하하 지금 이 썰을 만약에 은총씨가 그 1680을 못 구하면은 아마 버즈비 리뷰하는 내내 아이바니지 나올 때마다 들을 것 같아요 네 제발 여러분들 아이바니지 1000시즈 갖고 계신 분들 뒤에 한 번씩만 까봐주십쇼 하하하하하하하하 김은총 나오죠? 당첨 근데 이 색깔 아니면은 안 까보셔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색깔은 안 까보셔도 됩니다 이 색깔인 색상만 네 네 한 번 까보시고 까시면은 당첨입니다 네 오늘은 8870이구요 최근에 썼던 8시리즈 한 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이 8천대가 아이바니지에서는 지금 RG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거고 예전에 뭐 다섯자리 모델들이 좀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20, 뭐 1,4,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 그 해에 나왔던 기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8시리즈가 가장 지금 최상위 라인이구요 9시리즈는 옛날에 뭐 9670? 9670이 전설의 모델이었는데 그거는 혼드라스 머오가니가 이제 사용 금지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아예 생산이 중단이 되고 전설의 기타가 되어서 그 실제는 9670이 최상위 라인이긴 했지만 9670이 생산 중단이 될 때 가격도 300만원이 넘지를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300이 갓 넘었나 200대였나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 단종이 되고 나서 8시리즈들이 200대, 300대, 400대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9670도 뭔가 약간 이미지가 그렇게 되었으나 사실 단종 당시에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우리가 뭐 옛날에 그 십수년 전에 그 알바네즈 리뷰 진짜 많이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잼 화이트도 200 언더였던 시절이 있었고 네 맞아요 맞아요 RG의 3시리즈 같은게 350 이런 애들 세자리 350 이런 입문용 기타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대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가격입니다 이제 그 9시리즈가 해태가 됐어요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렇죠 누군가는 가지고 계시겠지만 누군가는 갖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20만원 이랬던 기타들도 지금 이제 뭐 350 같은 경우에는 다 50만원대 60만원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제이커스텀 400만원대 중반이 싸게 느껴지는 시기가 됐으니까 다른 뭐 깁슨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보면 야 그래도 이건 좀 괜찮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옛날에 9670 내가 왜 안 사놨는지 몰라 그땐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거 알바네즈에서 커스홈샵급의 최고의 모델인데 팬더의 일반 라인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 라인에서 힘 준 라인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거죠 이제 빈티지 리슈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단종될지도 모르고 그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면은 뭐 뭐 우리가 9670을 샀겠어? 분당 땅을 샀겠지? 그런거겠죠 알지? 8570이 지금 2018년에만 하더라도 300대 중반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였고 이때 당시에는 교영씨랑 같이 했었는데 노벨존에 노벨상을 중국집 짜장면 같은 기타 이게 9.0, 9.0, 8.5 그리고 8570Z 2019년에 했던거는 집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칼 그 칼은 바로 장미칼 뭐 이런 한주편 아직도 400만원이 안됐습니다 네 아직도 400이 안됐습니다 8.5, 8.5, 8.5 RG-8820이 있었군요 8.8이 여기 하나 딱 더 있습니다 J 커스텀의 뉴 라인업이라고 해서 피쉬맨 플루언스 모던을 장착해서 나왔던 모델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비쌉니다 500이었어요 이게 이건 약간 뭐 한정판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 은총씨랑 같이 했었던거에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딱 스쿼드 들어가기 직전이어가지고 이 기타의 단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은총씨는 팔팔하다 전 돌아온 라커 해서 8.5, 8.9.0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8570Z가 이제 스쿼드로 처음으로 저희가 해본게 2021년 8월이었는데 이때 딱 400이 됐습니다 이때 400이 된거에요 8570Z가 85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그니까 8570은 기본적으로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게 사운드와 가성비가 둘 다 잘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가성비가 14, 15, 14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 그리고 사실 편의성이 아이바네즈는 말도 안되잖아요 진짜 잘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온갖 편의적인거 다 달려있잖아 메카니즘과 테크놀로지에 관한거 사실 여기 다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진짜 잘 나옵니다 선생님은 바다와 사막의 공존 아 이거는 마토씨랑 같이 했군요 마토씨가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다 이게 바로 아이바네즈다 해서 85점이 나왔습니다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고 그리고 은총씨랑 같이 했던건 85.33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탑스쿼드에 지금 아직도 있는 애거든요 4379,000원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올랐는데도 2022년이잖아요 가성비가 오히려 더 올랐어 다른 기타들에 비해 덜 올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때 같이 했던 이 모델 이 모델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바네즈는 브랜드당 한 대가 되면서 라리바실리오에게 빌려서 탑10에서 사라졌어요 금보라누나가 이제 브랜드당 한 대 정책이 실행되기 이전에는 항상 늘 탑5 안에 있었던 기타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타였죠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8시리즈를 8870으로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기존에 우리가 8570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목재적인 이미지는 보면은 메이플탑의 마호가니 바디를 사용하는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8570의 스펙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엘더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8570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모델명 자체도 8570이 아니고 8870이고 이 모델은 엘더의 플레임메이플탑이 사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픽업 구성 자체도 원래 노벨존 구성이 아니고요 36주년 기념 모델로 나온 PAF 그래서 피벨존이에요 피벨존 처음으로 나오는 네 조합입니다 피벨존 그럼 바로 상세 스펙 볼게요 454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99.5cm 무게는 3.61kg 두께는 44mm 티비 프레티드레는 77mm 이고요 AAA 그레이드에 플레임메이플탑 4mm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엘더바디에 넥은 RG 제이커스텀 슈퍼 위자드 AS5피스 메이플 왠지 넥입니다 왠지 보강목 두 줄 들어가 있죠 고토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는 락킹 너트의 43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마카사르 에보니 지판에 트리 오브 라이프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총씨가 얘기했던 바로 생명의 나무 430mm 지판공율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전보 프렛 네 픽업은 원래 우리가 노벨존 세트에서 에어 노튼이 들어가 있던 자리 브릿지 자리에 지금은 PAF 36주년 기념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에는 트루벨벳 4개는 톤존에서 노벨존 아니고 피벨존이에요 피벨존 원 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트에 코일탭 스플릿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쳐보니까 코일탭 아니고 그냥 스플릿인 것 같아요 네 로프레이지 브릿지고요 이거 컨트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는 그 컨트롤 그대로인데 이게 스플릿 되면서 이너사이드가 먹잖아요 이너사이드 그리고 미들 그리고 또 이너사이드 그 다음에 험버커인데 이게 코일탭을 이렇게 빼버리면 스플릿이 되는거죠 그래서 그러면 2단 4단이 2,3,4단은 똑같습니다 2,3,4단은 어차피 똑같고 1단과 5단에서만 달라지는거죠 싱글로 쓰는거에요 그래서 되게 심플해요 총 7단이 됩니다 다이나믹스 9,10 요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밴드하임프구요 네 탭할게요 네 탭할게요 탭할게요 네 탭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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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톡 쏘는 맛이 없고 보드랍네 엘더의 사운드인가 봐요 이게 이게 제가 치면서 느낀게 최근에 쳐본 알바네즈 중에 가장 편안한 느낌이에요 편안한 느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한테 장점일 수 있고 알바네즈 팬한테는 좀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알바네즈에 살 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네 좀 독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알바네즈의 기타를 오래 쓰신 분이 뭔가 팝적으로 해석하고 싶을 때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게 되게 배움 많고 평화로워요 그죠 나 이런 알바네즈는 완전 오랜만에 세게 쳐도 그러게요 약간 비핵화를 선언한 것 같아요 네 어우 싱글도 좋고 싱글 이거는 뭐 그러에요? 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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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근데 이게 마샤를 했다고 해도 부드러워요 왜냐면 보통 이제 꽂으면 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고 쏜다 이러면서 역시 클린톤이 없어요 물론 없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있어요 다시 팬더로 바꿔볼까요 선생님? 바꿔볼까요? 이해가 가는 소리 같다 다시 팬더로 가겠습니다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아저벨 대생각에 이 친구는 알바 내지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두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좀 더 팝적으로 좀 접근하는데 난 막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셔야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아이버네즈의 RG 시리즈의 고사양 라인들을 보면서 흔히 락범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얘는 그냥 범용이라고 봐요 락을 빼야 될 것 같고 이게 에어 노튼 같은 경우에는 저 마샬 JCM800에서 개인을 최대 볼륨을 최대 량으로 주면은 혼자서도 다른 드라이브에 도움 없이 짱짱한 개인톤이 나오는데 얘는 아까 최대 개인 양을 맞췄는데도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시계즈를 살짝 도와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양에 트랩을 5.5까지 넣었으면 안 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트랩을 11시에도 맞아요 개인이 살짝 일반적인 에어 노튼의 사운드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있지만 대신에 전반적인 팝적인 범용성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네요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는 어떤 곡 들리실 건가요? 이거는 어떤 곡 없어요 네 이번 시간부터는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네 오늘은 은총찡 말고 그냥 은총씨의 원래 치던 멋진 연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tefanie graves 뭐 bas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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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